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오랜만이다. 와... 개인그라운드 오랜만 큐. 예, 개 오랜만. 잠시만요. 어, 아, 잠깐만. 아, 왜이래, 왜이래. 아, 이씨. 어, 잠깐만. 파이트 케이드. 이걸로 하면 되나? 아냐, 아냐, 잘못된 거 아니야. 키 설정 때문에. 네. 키 설정 때문에. 연사하느라고, 연사. 에. 아니, 이거 내가 일단 먹어야 되나? 에, 일단 내가 먹자.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 게임에서 이게 좋아요, 바이킹. 바이킹. 바이킹이랑 이 원심도 좋고 바이킹 좋아. 바이킹 진짜 없으면 안 돼. 없어서는 안 될 캐릭터. 어, 안 돼, 안 돼. 다 죽이면 안 돼. 나 들어가야 돼. 됐어, 됐어. 어, 좋아. 나이스. 그쵸, 이거 잔잔하게 좋죠. 이래도 목소리 들리나요? 들리죠, 이거? 예, 배경음악 좀 키울라고. 이거, 이거 배경음악이 좋아가지고. 목소리 들리지요? 예. 감사합니다. 개꿀잼. 이거 개꿀잼. 이거 개꿀잼. 예, 예, 됐어요. 됐어. 이거 배경음악이죠. 오, 예. 개꿀잼. 개꿀잼. 이거 개꿀잼. 예, 예, 됐어요. 어, 저거 먹어요, 저거. 예. 저거 드세요. 예. 꾹꼭꼭꼭. 네. 오케이, 오케이. 고고! 예. 게임그라운드. 예. 게임그라운드. 게임그라운드. 헬검님, 환영합니다. 네, 네 명, 다섯 명. 하나, 저것도 먹어요, 저것도 먹어. 예. 머릿수가 내가 더 많네. 소녀전선님, 환영합니다. 압니다. 예. 예. 목방 때도 한 거 봤는데, 큐. 아. 맞아. 맞아. 그 뒤로 진짜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몇 달만에 하는 거 같은데? 거의 한, 한두 달만에 하는 거예요, 진짜. 겁나 오랜만에. 이분이 요즘에 일을 해가지고, 예. 낮에 일을 해가지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예. 밤에 뭐 들어오면 자고 하니까는. 거의 진짜 오랜만이에요. 예. 엄청 오랜만이지, 뭐. 이야. 그래도 이거 녹슬지 않았구만. 잘 맞네. 예. 예. 잠깐만. 쟤는 죽이면 안 되는데? 예. 맨 끝에 있는 애. 맨. 벽에 붙어있는 애는 죽이면 안 돼. 예. 아! 아이씨. 잘못 죽였다. 예. 구.. 더 구석에 있는 애 죽였어야 되는데. 영원정님께서 진짜 오랜만에 하시는 듯. 예. 오랜만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하고서 밤에 끝났대요, 일이.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이 그 게임하기가 좀. 예.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네플. 이, 이 네플맨인데. 네플맨이 좀 많이. 많이 요즘에 네플맨들이 바쁘셔가지고. 잘 없어요. 어우. 됐다. 어, 뭐야. 깔끔하게 끝났네. 들어가자마자 끝났네. 여기선 얘도 좋아. 원정님 게임할 시간이 주말. 예. 그런 것 같애. 애플 댄스님 환영합니다. 예 합니다. 어우. 역시 저기 좋아. 멀리다가. 화염방사기. 이 귀여워. 등치보소 그죠. 햄버거 좋아하게 생겼어. 써클라스 끼고 햄버거 잘 먹을 것 같이. 생겼네. 잘생겼네요 그는 햄버거를 좋아한다고 한다 아이 라이크 버거 오우 노! 다음에 넷플맨버 아 그러죠 넷플맨버 안그래도 요즘 희귀한 상탠데 뭐 버텔서큰치든 뭐 에이리언 프레데터든 뭐 뭐 아무거나 환영 넷플도 가끔씩 좀 해줘야 돼가지고 너무 싱글플레이만 할수도 없고 아 다이나마이트 그것도 넷플되면 얼마나 2인종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오프라인으로는 되는데 그 온라인으로 하기가 좀 애매해 그 시스템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나마이트가 2인종도 재밌었어 여긴 뭐 안주네 네임비님 환영합니다 야밉다 네 사람이 우리집으로 와야돼 흐흐흐흐흫 네 놀러가 먼저다 네 네 그렇고 네 네 그렇고 네 상초고련님 환영합니다 상초고련님 환영합니다 어 내가 왕잡아 아어어어 아어어어 그렇게 가까이 안가도 되는데 네 네 오케이 깼네 어차피 좋아좋아 이거 개꿀잼해 이거 이거 개꿀잼해 이거 예 어 이거 봐 왕 수월하게 깬다니까 이제 예 하도 이거 그때 시달려가지고 이거 여름에 겁나 시달렸어요 우리 이거에 아 예예 들어갔어요 예 그러죠 예 게스트 초대 원주로 오시면 돼 흐흐흐흫 누추한 저희집에 오시면 돼요 예 예 누추한 분이 예 귀한 곳에 오시면 돼요 흐흐흫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추한 분이 귀한 곳에 오셨네 예 누추한 분이 귀한 곳에 오시면 돼요 어차피 네 둘다 누추한 건 마찬가진데 예 장소도 누추하고 참 아무튼간에 아무튼 와야돼 누군가 예 아이고 누추한 곳 예 누추한 분이 귀한 곳에 오셨네 예 아 이거 가야겠다 내가 먼저 통과해야지 예 먹어버려요 이제 내가 유도해야지 와이 자스가 아 이거 재밌어 이거 예 꿀재미 아 아 다 둘다 땅바닥에 있네 아이론 하늘에 쏠 수 있는거 하나 할까 했는데 오오 얘 어 간지있네 아 잠깐만 아 이거 양보할꺼 예 어 죽었네 헤헤헤헤헤 예 원주까지 오시면 돼요 두 분 아이 저 여기 옆동에 있는 분이 시청자 있었거든요 그분은 저희집에 자주 왔었어요 용과 같이 살 때 와가지고 같이 하고 예 옆동이니까 바로 예 아 옆에 옆동 바로 옆동은 아니고 옆에 옆동 사는 분이 시청자 있었어요 예 어떻게 하다가 어디 사세요 하니까 원주 산대요 에잉 아 처음에 말 돌렸어 고양이 뭐 충주라고 했다가 지금 사는 곳은 원주 그래서 저는 경북에서 원주로 키우 아하 흐흐흐 저 옛날 그 뭐지 천안에 친구랑 놀러갔을 때 그거 뭐지 거기 그 천안 놀러갔을 때 거기 그 천안에 그 지인분이 천안에서 약사했었거든요 거기 거기 있을지게 예 그 뭐지 바 바에서 일하는 여자분 친해 예 처음으로 바에서 취직해가지고 일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얼굴 귀여웠는데 어 저거 먹어요 먹어 아 아우씨 잠깐만 어떻게 돼 아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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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래도 왕 깰 수 있겠지 아우씨 영주산 영주산 영주산은 예 바 바에서 일하는 직원 여자 영주산은 애 있었거든요 예 친하게 지냈었는데 요즘에는 뭐 뭐 시집이라도 갔는지 연락하기 힘들어요 연락 잘 안하기도 하고 걔가 근데 지인분한테 돈 껐었는데 돈 300만원 껐었거든요 근데 거의 한 1년동안 안갚았어요 야 1년만에 간신히 갚았어 예 1년 몇 개월 만에 간신히 갚았어 예 아 근데 그런 애 돈 빌려주는게 아니었어 빠이라는 애인데 그 300만원 빌려달라고 해서 돈 껐줬었어 사람이 착해가지고 돈 빌려줬었지 그 분 예 암튼 예 여기서 암튼 돈 꾸고 돈 빌리지도 말고 돈 꾸지도 말아야 돼요 아무튼 방송에서 예 아무 누구라도 내 방송에서 시청자끼리 돈 돈 거래하지마 예 위험해 위험해 각공 가다가 이제 그런 방송들이 있어 돈 거래 금지금지 예 맛이 알겠어요? 돈 거래 돈 거래 그게 보이면은 그런게 보이면은 저지해 오케이? 예 예 기부를 한다는거 뭐 이런건 괜찮은데 이제 돈 꾸고 이러면 곤란해 어? 아 역시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많이 죽는구만 그죠? 큰일났네 나 바이킹도 없는데 저거 저거 아직도 나오네? 어려운 게임 예 저거 먹어요 저거 저거 어이씨 바이킹 엄드나 뭐 깰 수가 없어 아 있네 이거 이거 두개나 있네 아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 오랜만에 하니까 어렵네 아 아까 뻘짓해가지고 아씨 어? 저기 멀리 나가는 바이킹 있네 응 나 바이킹 하나 먹어야될 수도 바이킹 하나도 없네 어우 야야야야야 이때 개의 죽이는 꿈꾸는 어드로님 환영합니다 어? 바이킹 나온다고?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얘네 죽이면 안되지 아 맞다 아씨 아 맞네 아 오 오 오오 가까운 애들 얘네부터 죽여야 좋아하는데 아씨 아 어떻 nue 아이씨 하나 살려놔야 돼 다 먹고 들어가고 터치 교대 교대로 먹는거야 내가 죽여 있겠다 넌 물로 맞아라 맞아라! 짰어요 바이킹이랑 이거라도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 든든하지 용과 같이 이제 다 깨졌겠네 엔딩 보겠네 엔딩 보고서 이제 물장사 아일랜드 제대로 한번 해이겠구만 그게 꿀잼인데 아는데 1시 30분분 걸리네요 1시간 반이요? 어? 얼마 안걸리네 예 생각보다 얼마 안걸리네 생각보다 얼마 안걸리네 이제 최종장만 남았어요 키우 어허 어허 그 물장사 안했죠 물장사 물장사에 대해 물장사가 꿀잼이에요 예 그 게임에 꽂힌 물장사 예 그거 하면은 진짜 어우 술집 갈 필요도 없어 그 게임 자체가 술집이요 예 예 술집 그 자체요 술 마시면서 그 게임하면은 그냥 완전 그냥 술집에 마치 온 것 마냥 내가 술집 사장이 된 것 마냥 예 막 여자애들 막 막 부리는 거 뭐 그런게 있죠 부동산 별거 없고 물장사가 재밌죠 키우 예 부동산 재미없어요 부동산 시간 아까워요 쟤 잡아야 되는데 호호호호호호 허허허헴 쟤 아하씨 누구 잡아야 돼 아 얘를 잡아야겠네 아하씨 어쩔 수 없다 아 얘 어떻게 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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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우! 진짜 아 물 물 물 물 됐어 됐어 아 가자 가자 아 아 더러워 시 쟤 또 온다 또 온다 못 오게 해야 해 아, 물로 얍삽이 해야돼야. 물로 못 오게 하는 얍삽. 물장산만 하면 돼요. 그 재미없어요. 부동산은 저도 안해요. 네, 재미없어. 너무 지루해가지고 못 해먹겠어. 기름부자? 아, 그거 극투. 용과 같이 극투. 아, 11개나 있네? 저거 먹어요, 이거. 냠냠냠냠. 진짜로 술집 운영하는 기분이좋 히읍. 예, 꿀잼, 꿀잼. 그 용과 같이 해서 제일 재미있어요, 그게. 어, 어? 저, 졸아서 죽겠는데, 이거? 귀신, 이제 귀신만 잡으면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귀신. 아니다, 귀신만 냅두고 얘네 다 죽여야돼. 어, 아! 아, 씨, 한 번에 다 죽었어. 귀신만 죽어야... 둘 중에 하나만 죽어야 되는데 다 죽어버렸어. 다 죽으면 이게 팔이 넘어가버려요. 아, 다 죽어버렸네. 아, 씨. 용과 같이 제로잼이지. 아, 나도 내일 용과 같이 좀 해야되나? 아, 씨. 용과 같이 제로뿔지. 물장, 물장사. 예, 내일 물장사. 사쿠라마나. 거기까지 좀 해야될 듯? 무그, 물장사나 신나게 해야겠다, 내일. 씁. 예, 주말에는 물장사도 좀 해주겠지. 아, 사쿠라맛. 예, 용과 같이 약간 힐링돼요. 그 게임 자체가. 주말에는 힐링게임 좀. 주말에는 뭐, 덕후덕후맨들 쉬는 분 많으니까. 뭐, 알아서 고정게임 방송하는 사람 많으니까. 아, 잠깐만. 귀신 하나 살려놔야 되지 않나? 헥? 저 어떻게 하냐? 저 어떻게 먹지? 아유, 아유. 안 돼, 안 돼. 일단 들어가요, 들어가. 일단 들어가야지, 이거. 저거를 한 명이 뭐, 유도해야겠네, 이거? 어, 어, 어. 어우, 씨. 오, 됐다. 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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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 딱 좋아, 딱 좋아. 오, 씨, 똑똑하네? 꼬래? 헤헤헤. 꼬래 똑똑해. 됐어, 됐어, 이제 죽이면 되겠다. 어? 말도 안 돼. 먹고, 먹튀이겠다, 빨리. 아, 괜히 까버렸네. 아, 이건 멀리 쏘는 애 쏴야지. 아, 일단 귀신 빨리 잡자. 어, 귀신 두 마리 보냈고. 이거 꿀잼해, 이거. 나름 꿀잼해, 근데, 이 새끼. 플레이 타임이 좀 길어서 빡세서, 그렇지. 저희 집 좀 약간 누추하긴 한데, 시청자 분, 놀러 온 분도 한 두 분 있어. 와, 많은 편은 아닌데. 어쩌다가 한 번씩 놀러 온 사람도 있어. 페인하우스같이 딱 생겼어, 집이. 페인하우스. 총 쏴야지. 어, 바이킹 있다. 어, 얘, 바이킹 있다. 너네 뒤졌어. 아, 근데 바이킹 나중엔 별로 쓸 일 없어, 그죠? 그, 저, 뭐, 거의 딱 바닥에서 쏴보니까. 바이킹 나중에는 별로 쓸 일이 없어. 빨라가지고, 발빠라가지고, 그거 하나 좋은데. 발빠르고, 높이 있는데 잘 쏘는 거. 나중에 총잡이들이 더 좋아. 뭐지? 누가 방금 전에 관전했네. 외국인인가? 어, 잠깐만. 아우, 아우. 야, 이거 장난이다, 총알. 그죠? 얘네, 잠깐만. 이 귀신, 이거 귀신 하나 살려놔야 되겠는데? 됐어. 됐다. 이제 들어가, 저거 먹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먹어, 먹어, 먹어. 머름 뒤졌어. 어, 어, 어. 와, 씨. 와우. 무귀신 작전이다. 아, 이제 바이킹 아껴서 쏘야지. 예, 씨의 터미널도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어요. 애기한테 원주에서 오면 안 나. 서울에서, 모일 거면 서울에서 모이는 게 나아요. 놀기도 그렇고, 먼골 것도 많고, 그래서. 게임 구경도 하고, 뭐, 그럴려면은 서울에서 모이는 게 나아요. 원주에서 뭐 할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같이 뭐, 에물레이터만 돌리기도 뭐하고. 나중에 모일 거면은, 예. 모일 거면은, 서울에서. 흐흐흐. 예. 동서울 터미널로 해가지고, 저기. 예, 동서울 터미널로 해가지고. 신, 예, 신천. 신천 꼬고. 예. 그게 나아요. 다들 약간 멀어가지고. 원주까지 오셔? 하면 좀 애매해가지고. 예, 저도 서울로 가가지고 그냥 같이. 게임 구경 돌아다니고, 뭐. 예, 뭐 먹거나, 초목초목하면서 오락실이나 갔다가. 그 다음에, 예. 밤에, 빠빠이 하면 돼요. 낮에 한, 한시. 예, 한시쯤 모여가지고. 접대도 그랬는데, 예전에. 3월달에인가 그런, 그런 적이 있어요. 저 마시도 왔었어, 그때. 모래요정님 마시, 뭐. 몇, 몇 분 왔죠. 여섯 분인가? 그때 의외로 많이 왔어요, 이상하게. 어? 잠깐만, 다 죽이면 안 되잖아. 아, 됐다. 네, 놀래면은 서울에서 모여야 돼. 되죠. 게임도 뭐, 그렇고. 네. 낮에 한, 한시쯤. 12시나 1시쯤 모여가지고. 일찍, 일찍 모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할 게 없어요. 뭐, 술만 먹어야 돼가지고. 12시나 1시, 그때쯤은 모여야 돼. 최소. 그냥 일찍 나와야 돼. 예. 왜냐면 다들 집이 멀어요. 알다, 알다시피. 저도 멀고. 그래서, 일찍, 일찍 모여야 돼. 아이씨, 너는, 이 새끼들. 이거 뭐야, 이거. 흐흫. 12시, 1시 모여야 돼. 그래야지, 뭐. 밥 먹고,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뭐. 게임 구경하고 하지. 저녁 때 모이면, 뭐. 게임 구경, 뭐. 이런 거 일절 못하니까. 예. 일찍 모여야 돼. 지방맨들이 많아서. 12시, 1시 정도 모이면, 어지간히, 뭐. 밥 먹고, 돌아다니고, 하지. 예. 게임 구경, 예. 오락실 가고, 저녁에 빠빠. 예. 밥 먹고, 빠빠. 예. 그, 깔끔하죠. 깔끔히, 먼저 다. 예. 예. 해전, 해오리. 메탈 기어 솔리드. 메탈 기어 솔리드. 어, 그거, 그거 겁나 띵작이네. 예. 저는 그거 잘 안 해봤어요. 그거, 자미백션, 그건데. 예. 근데, 암튼, 개띵작으로 유명해요. 플스에서, 띵작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룸과 같이, 극 1이 진짜 시작이네요. 어어, 예. 맞아요, 예. 극 1이 1탄, 예. 1탄이고, 제로가 빵탄. 사실상, 극 2탄이라고 봐야 되는데. 제로잖아요, 제로. 빵. 예. 어헤이! 저거 살려야 될 듯, 예. 어? 맞네? 어, 됐다, 됐다. 좋아, 좋아, 좋아. 어? 뭐야, 이거? 어, 그래, 다행이다. 바이킹 사라네. 아, 우르르하네. 이리 와, 이 씨, 짜쓰가. 예, 암튼, 고런데, 고런데 같이 돌아다니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고정 게임 구경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카페도 가고, 밥도, 밥도 소박하게, 뭐, 저, 먹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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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예. 먹방도 살짝 때리면서. 예, 그때 야방도 하려고요, 야방. 근데 여러분은 안 찍, 안 찍어요, 이제. 초상권 침해했다가 또, 예. 죽탱가리 맞을 수도 있으니까, 초상권은 침해 안 하고, 나나 살짝살짝 찍으면서. 예, 얼굴, 뭐, 마스크 쓴다면 뭐, 출연해도 되고요. 예, 초상권이, 먼저 나와, 예. 아, 좋아, 아저씨. 유명한 사람. 그 아저씨는 워낙에 유명해서, 뭐. 고정 게임, 뭐, 모르는 사람, 뭐, 모르는 사람, 잘 없었거든요. 마스크 쓰고 출연 키우. 그 당시 장가간 것도, 예, 뭐, 저, 예. 어린이한테 들었네. 시청자분한테 들었네. 몰랐어요. 요즘에 잘, 잘 몰랐어가지고,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분 뭐하는지 이런 건 관심이 없었는데, 장가간 것도, 시청자분들한테 들었네. 하나 살려놔야 되는데? 이, 저 맨 끝에 있는 거 살려야겠어요. 저거, 아니, 저거 살리자. 예. 얘, 얘 죽여. 얘, 얘가 위험해. 됐어, 됐어. 어, 됐다. 꼴! 걔를 죽일 수 있나? 어, 되네? 겁나 리치 짧은데? 저 안 그래도 락페 같은 데 가면 마스크 쓰고 놀고 그랬어요, 예전에. 요즘에는 늙은이를 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못하지만. 예전엔 그렇게 놀았어. 지금은 못해요. 체력 소모가 많아. 어? 아, 뭐야, 죽은 줄 아네? 뭐야, 나 로봇값 두 개나 있어? 하나 떨궈서 줘야겠는데, 이따. 아, 이거 뭐야, 애. 길먹히해, 왜? 길먹히해, 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이, 어, 노. 어우, 씨, 야, 폭탄 남발하네? 루아이 쪼스. 어? 아, 나 죽었다. 아, 씨. 길막 계속하세요. 저녁에 만나면 술 마시고 이야기하고 할 게 없죠, 키우. 뭐, 그렇죠. 그게 다죠. 유흥 아니면 뭐 할 게 없어요. 남자들끼리 뭐, 밤에 만나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낮에 만나야 돼.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뭐, 유흥 모임도 아니고. 그, 에, 그렇죠. 토요일 낮에 아마. 일요일들은, 일요일도 빡세지. 예. 거의 토요일, 만나려면, 모이려면 토요일에 모여야 돼. 일요일은 또 월요병 대비해지요. 토요일 날 일찍 만나가지고, 이 토요일 날 저녁 때 집에 가서, 이제 게임이나 하다가, 이제 잡아줘 자고, 이제. 일요일 날 푹 쉬고,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하면 되는 거죠. 아, 이거 뭘로 하냐? 회전 회오리네. 회전 회오리! 어, 저거, 저거 먹으세요. 저거, 나, 저거 두 개나 있는데, 저거? 회전 회오리! 전에 어떤 분께서 레트로 카페 이야기하시는 것도 들었는데. 아, 레트로 카페. 예, 맞아. 그거 있어요, 그거 있어요. 서초동 가면 있어요. 예전에, 예전에 몇 번 갔는데, 요즘에 안 가봤는데. 정맘 한 번 들을 수도? 레트로 게임 할 수 있는 카페에 있어요. 근데 거기 손님, 갈때마다 많아. 아이씨. 예. 자리도 안 비켜주는 것들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요즘에는 안 그러겠지? 예전에는 막 몇 시간씩 안 비켜줘. 커피 하나 시켜놓고, 게임기 있잖아요. 게임기를 막 3, 4시간씩 해요, 혼자. 양심이,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어. 아이씨. 음료 사나가지고, 뭐 3, 4시간, 지 혼자 전세노고 있어. 요즘에는 아마 좀 덜 할텐데. 주말엔 사람 많아요, 키우. 도쿠맨들 중에 간혹가다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해. 요즘에는 좀, 주인들이 약간 뭐 못하게 할 것 같은데. 주말엔 사람 더럽게만 줘. 커피 하나, 게임 3에서 4시간 키우. 예, 커피 하나, 게임 3, 4시간. 더쿠저쿠맨. 더쿠맨, 더쿠맨, 환장하는 거죠. 주인은 환장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해야 되는데, 이미지가 나빠지지, 그러면. 아, 얘는 죽이면 안 되겠다. 먹어요, 먹어. 13마리밖에 없네. 서울은 사람 많기로 유명한데. 네. 그렇죠, 사람 많죠. 드럽게 많죠. 진짜 그야말로 드럽게 많죠. 강남역이나 홍대 같은 데 가면 주말에, 어우, 매지고 터지죠. 명동, 강남역, 홍대, 뭐. 어우, 매지고 터져, 매지고 터져. 어우, 조심히겠다, 여기서. 여기서 날릴 순 없어. 아, 내가 공중 쏘는 거 하나이겠네. 가자, 가자. 가자, 바이킹그. 이끄죠. 루아, 씨. 야, 파워 화살을 받아라. 어, 어어, 어어, 어어. 어, 어어, 어어. 어, 잡았다. 와, 금방 잡아라. 이거 꿀잼인데, 어, 좀, 좀 어려워요, 이게. 어우, 너. 야, 씨, 너무 멀리 나가네. 아, 흫. 어, X, 아, 안 돼! 아, 여기 못 살린대. 하, 하. 하, 바이킹 하나만 또 빠빠해. 하판 쓰리고 켜나가고 있더라고요. 와, 씨. 그런 거 웬만하면 집에 가서 하지, 좀.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깐요. 아, 양심이 없어. 에. 에이! 안 되는데, 이거. 어? 너무 죽네, 이거. 어. 덕후덕후 형들이 안 비켜줘요, 간혹 거다가. 어. 어. 아우, 이런 게임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참, 씨. 같은 덕후래 가지고. 아, 거기서 RPG 게임하면 솔직히 좀, 아유, 씨. 좀 너무 했어요. 다른 게임도 아니고, RPG 게임이라네. 예, 채우자 진짜, 아우. 야, 이거 우리 엔딩 깰 수 있겠지, 이거? 아우. 부메랑 같은 거 없나? 로렐 유튜브 구독과 로렐 트위치 폴리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메랑이 하나도 없나? 다 죽었나 보네, 부메랑? 히퐈다닌은 환영합니다. 에에에! 아, 이거 많이 움직이면 안 되는구만. 안 맞는 자리가 있어요. 에, 거기, 여기, 여기. 이렇게 사이드에서 쏴야 되는구만, 이게. 중간에 있으면 쟤네가 오잖아 에이 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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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에서 싸웠어야 돼 어? 아씨 날라갔네 아씨 아씨 이거 콘솔 게임 같이 하는거 재밌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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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야 얘네 너무 심한데? 아 이거 어렵네 이거 대포쏘고 그랬다 그냥 아 이거 이거 할걸 아 기다려요 기다려 됐어 됐어 조심조심조심 어휴 간다 로봇캅이 간다 아 진짜 기거쓸거야 로봇캅 없으신가보네 하나 기부에게인데 이거 근데 기부하기 전에 죽겠지 조심하겠다 아 요즘에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아 로봇캅 있네? 하나 있네 30분이상 30분이상 이게 뭔소리야 30분이상 못한다는거에요? 아아 30분이상만이면은 뭐 30분 이하는 게임 못한다는거에요? 30분이 아 이 초과하면 안된다는 얘긴가보네 아 그래야지 그래야지 아우 말도안돼 뭐 몇시간씩 잡고 말도안돼 미친거같아 미친거같애 진짜 거기서 남영업장 방해하는거지 그게 3시간씩 하는 인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커플이서 거기서 전세내고 있고 아우 30분으로 해야지 깔끔하게 아 요즘엔 갈만하겠다 집도 아닌데 갈만하겠네 30분이면 갈만하네 갈만하네 30분 하다가 우리도 차마시고 얘기하다가 다시 게임하다가 30분 게임하다가 뭐 또 차마시고 있고 다른사람도 좀 하고 그래야지 지네만 뭐 먼저 왔으니까 나만 할거에요 이러고 있고 나 혼자 동심의 세계에 빠질거란 말이야 이게 뭔 내 새끼도 아니고 그런 애들 많았어 얍니다 아니 지 혼자 동심의 세계에 빠지든가 말든가 다른사람들은 왜 피해를 줘 그지 아 나 뭘로 해야될지 모르겠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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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날라갔어 아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더럽게 어렵네요 두세 저도 웨 아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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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제는 오래하면 안되는구나 잘됐네요 아주 바람직하네 무개념만 덕후덕후맨들 못하게 막았구만 아주 잘됐났네 그래야지 몇시간씩 하고있어 음료수하나 처먹으면서 지금 무슨 전세낸것도 아니고 카페 하나 빌리는게 얼마나 비싼데 몇천원 가지고 전세낸다는게 말이나 돼 그 컨텐츠가 거기서 얼마나 중요한건데 그거를 혼자서 독차지한다는게 그..그거 장사 말아먹는거요 딱 룰을 해가지고 30분하고 딱 꺼지게 만들어야 돼 덕후맨들 중에 덕후덕후형들 중에 간혹가다가 이기적인사람들이 있어요 지밖게 모르는사람들 그러면 안돼 우리 우리 노는사람중에 그런사람 좀 없는데 예 그런데 오프라인가면은 지밖게 모르는 덕후맨들 많아 아주 여러분들 잘하시겠지 그동안 겪은게 있어서 잘하시겠지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예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저 뭐 동호회형도 같이 일본여행갔을때 네오지오팩 막 뭐야 천몇 천만원어치 넘게 샀어요 아니 거짓말하니라 그러고 나서 뭘했냐면은 뭐 데이터있잖아요 데이터통신요금 그거는 또 그건 또 안해놔 그건 준비를 안했대요 아니 그렇게 돈 많이 쓴사람이 그러면서 그거는 또 내꺼랑 공유했어 흐흐흫 씨 하후 진짜 예 그거 돈만원은 아까워가지고 예 공유해 공유를 했어 기가 막 기도 안채잖아 예 그거 데이터 유심 그거는 아까워가지고 공유를 했어 나 그런사람들이 있어 게임백 사는거는 몇백만원은 안아까워하는데 다른데 돈 나가는거는 더럽게 안 보여 게임백 사는거는 몇백만원은 안아까워하는데 어휴 다죽네 다죽어 아휴 아휴 그냥 잘 잡아야겠다 안 되겠다 어 아 아 안돼 바이킹 안돼 어우 나 큰일났네 어 바이킹 바이킹 제발 어 어 어 다행이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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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뻔했네 쟤네 때리면 터져가지고 나와가지고 부품에 용사녀? 아 안 찍지 말아야지 뭐 아 여기서 얘네들이 제일 좋아 아맞아 역시 경험 잘해가지고 그래도 잘 아주 잘하시네요 아 베리허드 아 아 나도 내일 그거나 보러갈까 예 보랩 보랩 마지막으로 3회차나 보러갈까 보랩 3회차 갔다가 와가지고 용과 같이 그 뭐여 그거 예 그건 하면 되겠네 예 물장산하면 되겠어 보랩 3회차 예 물장산 콤보 플레이 국정에 콤보 효과된다고 아 그래요? 거긴 찍으라고요? 어머 똑똑한 사람들이네 아 그렇지 찍으면 효과 돼 홍보되지 뭐 여기가면 좋은거에 따라함도 저거 사도 맘껏 찍으라고 할거 같은데 예 내 얼굴만 빼고 다 찍어요 이럴거 같은데 그 마지막 물장산 마지막 물장산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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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손님 환영합니다 갑니다 여기 여기도 그 물장사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방송에 몇명있죠 물장사 좋아하는 사람 아씨 안맞네 됐다 어 엔딩 잘하면 보겠다 엔딩 잘하면 보겠다 예 어 조심조심조심 안돼 아 어차피 살리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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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맞다맞다 왕에서 느리낼 필요없지 맞아맞아 맞네 맞네요맞네 왕에서 필요는 왕에서 쓸데없어 느리.. 느려 터져가지고 왕 못개 어차피 필요없어 어차피 필요없어 맞아요 화염망석이 저런거 필요없어 아 아 피솜님 환영합니다 어..오..예 아 오늘 엔딩 봐야 되는데 그죠? 깨고나서 아무것도 안 눌러도 넘어가더라고 그죠? 어..엔딩..엔딩만 되면 그거 스킵이 돼 엔딩이 왜그러지? 그죠? 어우 나..얘..얘..얘..어어..그렇지그렇지 안돼! 쟤 살려야겠다 아..저기 크으으 기가 막히게 많네 저거 살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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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죠 살려야지 일단 있는 건 살려야지 안돼 안돼 어 살려야 돼 아 자 게임보이 칼럼은 쥐, 그거네, GBC, GBC, 쥐이비쓰이 풀친 없어진대요? 망했나 보네 게임보이 칼럼 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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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아, 씨, 겁나 빨라 아, 씨 아, 씨 아, 개같이 빨리 나오네 아, 빠른 게 없어 어, 거의 느려 터진 거야 아, 거의 못 깨겠다 네, 느렸어, 애들이 다 느려 어, 깨겠다, 깨겠다 깰 수도 있겠다, 잘하는 아, 아, 씨 이거 봐, 이거 느려 못 피해, 아하 바이킹의 희망이다 아, 못 깨 못 깨 헤헤, 지지 네, 이놈 못 깨 네, 못 깨다, 못 깨다 오,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많이 죽었어, 처음부터 네, 이놈 못 깨, 이놈 못 깨 유독 미사일 아, 지지 아,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끝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1인용 할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아, 요즘 하도 안 했더니 어렵네요 다음에 깨길, 예 하도 오랜만에 해서 그래, 하도 오랜만에 해서 감사합니다 예 예, 요번에 많이 꼬여서 그래요 안 꼬이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